교회 거기서 장로님을 40년 했어요 40년 했는데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이라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어제 밥 먹다 그래요 나요 모태 아니고 3대입니다 3대 할머니 때부터 예수 그 바로 평양에 불 떨어질 때 그 할머니하고 그 어머니가 거기서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김학성을 낳았다고요 낳았는데 장로님 내가 또 내 자랑을 한번 하려고 장로님을 불러낸 거지 유도하려고 장석의 일장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독특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로님 앞에 뭔가 잘 보인 거야 잘 보여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저한테 딱 갖다 보자 틀림없어요 감사합니다 이 충원 박사님 그렇고 다 그래요 하나님이 딱 찍어다 나한테 갖다 붙인 사람은요 손상대 교수님도 마찬가지야 주님이 평소에 뭔가 이렇게 잘 보인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너에게 정강훈 할게 딱 갖다 붙인다 그래서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아니 저녁에 하는 불집회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장로님이 나는요 처음에 나오시기에 한 세 번 나오고 때려 칠 줄 알았는데 이야 그 장로님이 왜 계속 나와요? 제가 그 사랑제일교회에 와서 제일 제 삶에 있어서 열등감을 제가 처음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열등감을 꺾어놓았네 제가 그 우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보면 사랑과 진실이 넘쳐요 말씀에도 넘치는데 성령의 은세례 성령 세례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직 안 주셨는데 그래서 다들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요 열심히 해도 전 20분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한 시간 이상 제가 끝까지 남아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살면서 이렇게 열등의식을 느끼고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목사님 말씀도 은혜스럽고 저녁마다 집회에 참석을 제가 해야 될 것 같고 은혜도 넘치고 제가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형태로도 하나 불세례를 좀 받으려고 제가 역시 보니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불받는 것도요 그 탁 끼로 받으려고 아주 목숨 걸고 반드시 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부흥회 50년 해본 경험학상 사모하는 자는 100% 받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애를 태웠다 주는 사람은 더 세게 와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24장노가 누구냐 할 때도 구약 성경의 저자라고 제가 우리가 보통 평소에 의문이 모여있냐면 12, 12 그렇게 12사도에다가 12지파라고 했는데 12지파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24장노의 개념에 포함이 될까 의문을 가졌지만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24장노가 그런데 구약에 말씀을 지은 쓴 기록한 사람이라고 해서 일단 그 말씀은 논리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도 있고 바로 또 엊그제인가요 목사님? 그 무교절날 헬라인에게 말씀하신 것도 제가 딱 들으면서 아 이게 지금 하늘의 미랄이 떨어졌을 때의 문제가 무교절과 헬라인을 전제로 해서 이해를 해야만 역시 장노님은 똑똑하시네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멍해가지고요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게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께 꽃을 하나 드렸다고 했잖아요 역시 장노는 장노네 왜냐하면 제가 합동 측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의 문제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명시적으로 천사가 많이 나오는데 미가엘하고 가브리엘 이외에는 제가 전혀 감을 못 잡았는데 목사님께서 천사의 얘기를 쭉 설명해 주시니까 특히 나사로가 천사에게 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돼 있는데 그렇죠 천사가 거기 왜 나오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꽃을 하나 사왔었어요 제가 사입사 그런데 제가 지지난 중가요 24장노 했을 때 목사님이 구약의 저자라고 하셔서 제가 집사님께 뭐 그랬어요 이거 다시 또 꽃송이를 또 사야 되겠다 그런데 며칠 전에 바로 말씀하신 게 목사님이 무교절 때의 헬라인을 말씀하셔서 꽃값이 많이 나가겠다 제가 그걸 알아들으셨구나 너무 목사님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그 요한복음 12장을 수도 없이 설교했는데 장로님같이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건 너무 어려운 거야 그게 명절에 헬라인들이 예수를 찾아왔다 그 찾아온 배경 왜 명절은 무교절이다 이걸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성경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본질은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의거든 자의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미워하는 자라든지 이 말이 뭔 말인지 이게 바로 바울서신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수인데 야 장로님 아셨네 참 감사하네 오늘도 이 말씀 다 이해했어요? 저 지금 제가 혼돈이 좀 온 게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나중에 목사님을 여쭤보려고 그랬던 게 빛이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에서 날이 바뀔 때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게 조금 멀에 남더라고요 그것도요 이미 내가 설교해 놓은 게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 그냥 만들려면 하루에 다 만들어버리지 왜 하루가 되며 또 하루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에 왜 이렇게 했냐 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왜 그게 단계적으로 나왔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한 단계를 마치면 다음 두 번째 날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한번 달아보는 거야 한번 하나님이 이걸 네가 다 알았는지 그래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된다는 것은 이건 시험이잖아요 꼭 숨고르기 한다면 하나님 이 숨고르기를 여섯 번 해야 돼요 너가 이것이 진짜로 알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딱 사탄을 지켜서 한번 달아봐라 그 시험이 와요 한 단계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 합격하면 이거 완전히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요렇게 해서 한 단계씩 가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성경 얘기하려면 또 새로 집회해야 되니까 장로님이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저한테 갖다 붙인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헌법입니다 헌법 그러니까 이번에 3월 9일 날 대선이 어떤 의미냐 하면 건국구 70년 만에 힘결을 위해 총결산인데 자유 우파와 헌법을 사랑하자 지키자 대한민국이 필요하다 하는 세력과 아니다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된다 하는 세력의 총대결이 이번에 대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장로님 책임이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설교만 하면 되고 장로님이 헌법을 위해서 일생 살았는데 국민들이 이것도 모르고 말이야 헌법을 다 무너지게 하는데도 국민들도 모르고 지금 멍청하게 가고 있으니까 장로님 제대로 한번 이 시간에 질러봐요 난 좀 쉬었다 나올 테니까 이번에 선거는 다 아시다시피 좌파 우파의 싸움이라기보다는요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의 싸움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참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게 전과 사범이 후보가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아직 1순위를 가고 있다는 게 정말 우리 모두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왜 그런 식의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사범 정도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상과 이념 등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그분은 예컨대 좀 말마다 우리 문 대통령은 어제 말한 걸 오늘 바꾼다는데 이 모 씨는 말하는 중에 바꿔요 말하는 중에 자기 주장을 바꾼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돌리가 가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건국 초에 45년부터 48년 또는 50년까지의 대한민국에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지한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건 못 모르고 그 당시는 그랬었는데 지금 70년이 지나서 세계 최 빈국이 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이면서 국민을 막대하는 그런 막대모건 정권의 시스템을 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지 도저히 저는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실 터인데 지금 분명히 이 나라는요 그때 못지않게 40에서 60% 이상이 상당히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중심으로 되셔서 애국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선각자로 하시는 건데 국민들이 서서히 붉게 물들어져 가고 있고 온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참 마음속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우리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두 주 전에 우리가 대선을 놓고 긴급 구급 모임을 개설해 주셨고 아마 이번 주 목요일에는 다시 후보 단일화를 놓고 또 시민대회를 준비 중에 계시는데 지금이 가장 적절할 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장을 마련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 대선을 놓고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지는 것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도 또 워크힐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정당시민단체 연석이 일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농담을 하는 것입니다